저렇게 일본 놈들이 저렇게 뭐 거석을 했으니까 또 미워하는 감도 들어가고 우리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이런갑다 싶고 이렇게 보복을 한갑다 싶고 또 미워하는 감도 들어가고 어차피 할 수가 없어 정말로. 매주 화요일 11시 5분에 방송되는 PD 수첩을 조금 더 일찍 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건식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방금 전에 강제동원 피해자죠. 김정주 할머니 목소리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가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요. 피해자분들이 미안하다고 하는 얘기들. 오늘 PD 수첩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나 봅니다. 네. 이분들이 한 맺힌 사이인데요. 김정주 할머니는 13살 때 일본에 끌려갔고요. 그래서 베어링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상이 걸려도 장갑 한 짝을 안 줬다고 그러고요. 또 이 언니 김성주 할머니 지금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시는데 이분도 같이 끌려가서 항공기 제작소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주워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본인들이 그것을 오자미 던지듯이 던지면서 옥기나 옥기나 큰 손가락이 크다면서 놀려서 결국 손가락 봉합을 못했대요. 손가락 잘렸는데 그냥 버렸다는 건가요? 그런 한 맺힌 사연들을 이야기하시고요. 이분들이 45년 해방이 돼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돈 한 푼도 못 받고 어떤 사연들이 모르고 왔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패소했고요. 다시 한국에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 난. 2018년에 판결이 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쭉 짚어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이 판결 나오자마자 일본 우익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일본 우익 세력들에게서는 65년 한일협정댐이 다 정리가 된 것인데 왜 자꾸 거듭거듭 요구하냐 이런 논지가 있었고요. 에 따라서 이제는 경제 보복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나왔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해석이 다르다기보다 일본 우익들이 우기고 있는 건데 일본 법조계에서도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보이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일본 법조계에도 상당수 있고요. 최고 재판수도 개인 청구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재판금. 다만 개인 청구권이 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소송으로서 그걸 보상할 수는 없다. 거기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 예를 들면 신일체리라든지 미쩌비시 같은 전범기업이 호혜로, 호의적으로 이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은 무방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면 기업이 주고 싶어도 주게 되면 주총에서 배임제로 걸릴 수가 있어요. 근거가 없으면. 그런데 일본 사법재판소는 배임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준 것이고요. 다만 일본 재판소는 이것이 식민지배는 합법이었다는 전제에서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다만 우리 재판소는 개인 청구권도 인정을 하고 당시 일제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 혹은 경제 보복이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아베 정부가 안보 문제를 고리로 해서 우리한테 이런 보복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명분상.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가 굉장히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추적을 했습니까? 왜 이게 조선일보 보도가 역할을 했다고 보냐면 아베 정부 핵심인 전 방위청 장관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한국의 전략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조선일보 기사라는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이 또 늘었고 그것이 이란이나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 근거는 바로 어떤 한 국회의원의 어떤 발언밖에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를 재활용하면서 본인들의 명분을 삼고 있는. PD수첩이 조선일보 일본어판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까? 어떤 이유로 찾아가셨습니까? 예를 들면 딱히나 조선일보 기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들이 약했지만 더욱 심각했던 것은 조선일보의 일본어판이 있거든요. 그것이 야후 재팬의 굉장히 상위의 랭크가 돼요. 한국 관련해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번역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위험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오해를 낳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사만 아니라 댓글도 기사화시켜서 마치 굉장히 자극적인 댓글이 있잖아요. 이것이 한국 전체의 정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칼럼이 어느 쪽이 친일이고 무엇이 나라 망치는 매국인가를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고요. 반일로 한국을 망치는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 아, 그런 식으로요? 매국 문재인 정권이라고 했고요. 요즘에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잘 접촉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한국은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낯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단어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단어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일본인들에게는 한국의 많은 정서들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문제라고 보고 있구나라고 오인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게 현재 이 한일 갈등을 문재인 정부가 초래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자작극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정말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에 외교적 분쟁이 처음 촉발됐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일 갈등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더 심했어요. 2012년 8월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5일을 앞두고 독도를 방문해서 드디어 그대가 일왕이 사죄를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천왕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고요. 굉장히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굉장히 심했는데 위안부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정상회담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베와? 취임하고 몇 년 뒤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년 8개월이 지나서 했고요. 2년 8개월이 있습니까? 굉장히 980일이 헐른 세월입니다. 거의 1000일이 지나서 했고요. 당시 아베 총리가 굉장히 정상회담을 해서 촉구했지만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도 안 돌리고 딴 데 보고 있었잖아요. 외면했고요. 그것도 한중일 정상회담 다음 날 겨우 했고요. 그것이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2012년 8월, 2015년에 겨우 하고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그것뿌리는 2012년 5월에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요. 이명박 정부 때 대법원이 1, 2심의 판결을 뒤집고 1, 2심은 어떤 일본 전본기업의 편을 들어줬거든요. 배상 의무가 압대했는데 2012년에 대법원은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파괴한 성호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고등법원이 다시 그것을 전본기업이 책임이 있다고 2013년에 판결을 했고요. 그 판결에 따라서 일본이 당시에 경제보보를 이미 천명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경제보복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상당한 어떤 갈등이 있었죠. 위안부 문제라든지. 다양한 갈등이 있었는데. 한일 간의 갈등은 느릿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근제에는 냉전이라는 공통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냉전 질서에 대해 뿌려있는 어떤 공감대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베가 냉전 질서의 어떤 상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냉전 질서를 깨고 새로운 어떤 평화 질서, 한반도 또는 등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려는 어떤 새로운 상징이죠. 이 둘은 어떤 서로의 어떤 공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관계인 것 같고요.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새로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과 다시 45년 이전의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부활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앞길을 가로막는 존재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PD수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박건식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그니엘 서울, 제주신라, 그리고 사우스캡까지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떠나세요. 지금 타시는 벤츠를 반납하시고 E클래스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100만 원 상당의 호텔 바우처를 드립니다.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E클래스와 함께 9월까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전시장에서. 지금까지 진짜 하루의 정리,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었고요.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경제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